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에서 전기전자업종 담당하고 있는 백기련입니다. 오늘은 삼성전기 1분기 리뷰 자료 좀 준비해봤습니다. 1분기 실적 리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기 매출과 영업이 각각 2.6조원 그리고 4,100억원 기록했습니다. 시장 컨센 대비 소폭 상회하는 숫자였고 배경을 보면 먼저 고부가 반도체 패키지 기판에 타이트한 수급이 지속되는 가운데 패키지 기판 사업부의 수익성이 좀 견조했고 두 번째로는 MLCC 제품 다변화 영향으로 전사 수익성이 좀 견조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MLCC 중에서도 이제 가격이 조금 더 높고 그리고 중장기 성장성이 좀 더 높은 전장이나 산업용 쪽에 대한 익스포저가 작년 대비해서 지금 크게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기준으로는 논IT MLCC 비중이 약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를 살짝 예상을 해보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2.5조원 그리고 3,800억원 수준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부별로는 각각 컴포넌트 2,400억원, 패키지 1,100억원, 모듈 사업부 260억원 수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연간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1조원 그리고 1.8조원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사업부 이제 두 개만 챙겨보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요즘 계속 업황이 좋은 이 패키지 이쪽에 사업부분 영업이익이 5,000억원을 넘는 수준 기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부가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타이트한 수급이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도 지속될 거라고 지금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패키지 기판 수익성은 계속 견주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작년 투자분위 일부 물량 반영되면서 상반기 대비해서 좀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올해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패키지 기판의 이 기여도가 34%로 이제 30% 이상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뒤에 차트에서도 자료에서 찾아보실 수 있겠지만 이제 패키지 기판의 그 영업이익 기여도는 과거의 뭐 10% 초중반 때에서 이제 올해 연말 가서는 30% 이상까지 좀 이렇게 높아질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컴포넌트 사업 부분에 이제 영업이익이 1.1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글로벌 그 mcc 재고나 뭐 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해 5G나 하이엔드 IT 중심으로 이제 라인을 좀 변형을 하면서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전장이나 산업용 mcc 요거의 비중 증가로 인해서 또 mcc 사업부 자체도 양호한 수익성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글로벌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그 공급망 차질 이슈도 있고 뭐 아직도 물류비도 많이 높은 상황이고 또 원재료 가격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하반기 IT 수요 준할 가능성도 좀 있어서 연초 대비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동사에 대한 그 투자 의견 바위 그 목표 주가 28만 원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사업부의 본격적인 그 mcc 제품 다변화 그리고 패키지 기판 사업부의 그 높은 성장성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동사의 실적 변동성을 축소시키고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높여진다는 점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삼성전기 자료 준비한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